자 이번에는 2020학년도 경찰대 1번 단원은 지수 문제를 단원은 지수 문제를? 단원이 지수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위치 지금 얼마다? 3이다 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주어진 보기에서 3이라는 게 여기도 보이긴 한데 우변에 9라는 녀석을 만져서 3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자 2의 3x 제곱은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?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3의 x분의 2 제곱이잖아요 맞죠? 근데 이게 3의 제곱이니까 양변에다가 무슨 지수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짓? 바로 x분의 1 제곱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우변이 우변이 어떻게 된다?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하기니까 3의 x분의 2 제곱이 되죠 얘가 나온 거죠 맞죠? 그래서 좌변만 만지면 되네요 좌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하면 xx 이렇게 없어지고 아 얘는 2의 3 제곱이구나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다? 8이 다 2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